오늘의 호스트를 소개합니다. 오늘의 호스트, 종현! 안녕하세요, 종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사실 예전에 샤이니가 SNL 출연했었잖아요. 그때 굉장히 오랜만에 SNL에서 보는 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? 그동안 일본 투어도 했고요. 앨범 작업하느라고 많이 박혀있었어요.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? 아니 저번에는 이렇게 팀으로 나오셨다가 혼자 나오니까 좀 긴장하신 건가요? 맞아요, 무대에서 막 노래하고 그럴 때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가만히 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. 노래할 땐 괜찮은데. 아니 그러면 뭐 말할 때도 약간 노래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? 지금 이 순간! 기분이 어때요? 지금 이 순간! 노래하는 것처럼! 네! 기분이 어때요?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꿀꿀 깨봐 곤나 아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자연스럽네요. 자신감도 붙고 노래할 때 되게 편안하네. 아니 사실 요즘 솔로 앨범 이제 발표하고 활동하다가 진짜 바쁘거든요. 진짜 바쁘죠. 어때요? 솔직하게. 24시간이 너무 잘한다. 아니 근데 그 바쁘 나중에도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. 어 맞아요. 그쵸? 눈은 너무 잘생겨. 나랑 결혼해지네. 덕조 덕지고 나말로 불러. 노래를 계속! 가슴 아파도 우리. 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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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형은 최고입니다 자 조윤씨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여러분 즐기 준비 되셨어요? 네 Saturday Night Live 감사합니다